너무 멋진 배우님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요.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재미있다는 말 많이 들어서.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. 되게 기대가 되네요. 기대됩니다. 언니 첫 영화로서 되게 기대되고 마블비 진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박 나세요. 마블비 정말 대박 나길 바랄게요. 잘 볼게요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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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낭아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언니가니까. 안녕하세요. 마이너스의 민영상의 여수님입니다. 저희는 어제 방송이 좀 좋았어요. 저희는 얘기해줘야죠. 기대돼요. 네. 열심히 가주세요. 저희는 한 대학생으로 만든 박학명입니다. 호수입니다. 영화 좋게 소문이 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지금 저거든요. 너무 소문.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. 저는 남자분들을 보서도 여자친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. 영화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. 그분들 연기 진짜 너무 잘하는데. 보고 나니까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친구들한테 연락해보려고 하고. 남자가 봐도 되게 재미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여자분들 보시면 20대 중후반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현실적이게 잘 그린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거든요. 정말 돌아가고 싶네요. 20대로.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. 이게 정말 지인이라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못했거든요. 재미없는 재미없다고 얘기하는데. 재미있어. 여러분들도 와서 보세요.